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딨냐 4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애들 얘네들 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보죠 교술갈래 어머 세상에 우리 아까는 뭐 했었지 극갈래 했었는데 지금 교술갈래 하고 있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거지 가에는 시 나에는 소설 해놓고 나와 달리 가와 나의 갈래상의 특징 1번 가는 나와 달리 2번 가와 나는 모두 3번 나는 가와 달리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프린트 교재에 뭐뭐뭐뭐 갈래의 이해 글의 특징 얘네들은 전부 다 암기해 두셔야 한다 라는 것들 교술갈래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쓴이의 경험 사색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2 전치사 2죠 뭐뭐 하기 위해서 교훈과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훈과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위 갈래로는 뭐 여러가지 있고요 저는 수필 여러분 수필 써본 적 있어요? 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일기 써본 적 있잖아요 편지 써본 적 있을 거고 감상문 써본 적 있잖아요 걔네들 따지면 다 수필이다 밑으로 내려가죠 수필의 특징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 깨달음 감동 교훈 글쓴이가 빠졌어 직접 그래서 이 말 늘 나오죠 뭐라고 수필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라고 그래서 수필을 또 뭐라고 그래요 1인칭의 문학이다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고 발상과 표현에서 개성이 잘 드러납니다 근데 형식만 자유로운가 아니요 하나 더 쓸까 소재의 선택도 자유롭다 쓰고 싶은 걸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주관적이고 자기고백적이에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고백적이고 주관적인 건 왠지 가벼운 수필이지 그래서 경수필 가벼울 경자를 써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성격 약간 좀 무겁죠 중수필 중수필 본 적 있어요? 한 번쯤은 있을걸 신문에 무슨 칼럼 이렇게 나온 것들 걔네들 다 중수필 쪽에 해당되는 거다 통곡할 만한 자리는요 고전수필이고요 한문수필이고 기행수필입니다 요거에 집중을 해서 기행문은 가는 길 코스 여정 보고 듣는 것 견문 거기에서의 느끼는 것 감상 여정 견문 감상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 여러 군데다가 A B C D E F G 이렇게 그어놓고 같은 것끼리 찾으세요 라고 하면 여정끼리 찾고 견문끼리 찾고 감상끼리 찾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유적이고 교훈적이고 사색적이고 체험적이고 굉장히 특별한 생각을 하거든요 개성적이다 독창적이다 뭐 창의적이다 이러한 말들 슬플 때만 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희노애랑 애 오요 일곱 가지 감정 모두 다 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광화란 요동벌판을 봅니다 광화를 요동벌판을 보면서 느끼는 감에 크으으으 좋구나 한번 통곡해보자 울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참신한 발상 문답에 의한 구성방식 누구? 그리고 글쓴이 나와 정진사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대화, 문답,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로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해 줍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정진사 일반인 보통은 질문하고요. 작가 박지원은 그 질문에 대답해 주지. 정진사는 광활한 장관을 보면서 감탄. 오 멋져. 작가 박지원은 한바탕 울고 싶어. 통곡하고 싶어. 아이고 아이고. 정진사는 생각해 울음은 슬플 때만. 박지원은 생각해 모든 감정. 7점. 희노애랑 애오욕. 7가지. 정진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작가는 창의적이고 개성적이야. 정진사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밑에 그냥 통념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 통념에 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한없이 울어댑니다. 글쓴이는 좁은 조선에서 나와 광활한 벌판을 보면 통곡합니다. 폐쇄적인 곳.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 폐쇄적인 곳. 좁은 조선. 엄마 태. 넓은 세상으로 나옵니다. 광활한 벌판을 봅니다. 어미 태에서 나옵니다. 밑에다가는 세상에 나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가 찾아내주자. 갓난아기는 한없이 울어대고 통곡하고 빨간색 체크죠. 새로운 것을 접한 기쁨이 극에 달해서 통곡한다. 갓난아기들 왜 우나요? 박지원씨 물어보면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즐겁고 신나서. 슬퍼서 우는 거 아니나요? 아니지.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 수필은 개성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표. 문답의 방식을 씁니다. 참신한 비유를 쓰고요. 새로운 발상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발상 이 부분이 중요하다. 밑으로 내려가서 웃음과 울음은 어때? 박지원씨는 생각해. 웃음이나 울음이나 둘이 똑같아. 같은 거야. 왜?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 요동벌판 통곡할 만한 자리. 금강산 비로본 통곡할 만한 자리. 황해도 자연의 금모래 사장 통곡할 만한 자리. 거짓과 조작 없이 참소리를 낼 수 있는 곳. 참소리머 통곡할 만한 자리. 한바탕 울만한 적절한 장소. 기행문은 뭐뭐뭐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지. 여정, 견문, 감상. 그래서 여정, 견문, 감상. 그런데 시험 포인트는 보통 여정끼리 찾기. 이렇게 나올 거라서 그럼 뭐 찾으면 되나요? 지명 찾으면 돼. 지명. 그러면 여정, 견문, 감상 중에 여정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됐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7월 초 파일 갑신일 날씨 맑다. 기행문의 요소는 아니지만 기행문으로서의 특성은 드러나 있지. 기행문의 요소 3요소는 아니야.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정사, 같이 간 사람. 일반적 사고를 하는 사람. 가마를 타고 다니는 거죠. 글쓴이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지.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조반을 먹었다. 삼류하 지명, 냉정 지명. 그러니까 여정이라고. 여정. 여정이 근데 무슨 뜻이에요? 코스. 코스. 영어에 C-O-U-R-S-E. 코스. 코스 이거 맞냐? 스펠링. 아 정말 우리 서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죠? 코스. 난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면 어떡하지? 아씨. 아니면 어떡할 거야. 남의 나라 말인데. 쥐들은. 시별이를 가다가 산기슭을 하나 돌아 들어갔더니. 태복이라는 놈이 이런 거야. 글쓴이가 가마타고 가고 있어. 가마타고 이렇게 가고 있지. 근데 저쪽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어서 길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 근데 정진사의 하인 태복이가 여기까지 먼저 가서. 엄청 멋있는데. 뭔가를 보고 미친듯이 달려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백탑이 현신하였기에. 백탑이. 현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탑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아레나이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백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처럼. 의인법. 주객이 전도된 표현. 보이는 거지. 지가 지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지.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다. 됐습니까? 소풍을 갔는데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친구들 25명하고 떨어졌지.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아 이씨 나머지 놈들 다 길 잃어버렸나 보네. 얘네들 다 어디 간 거야. 정말 멍청이들. 이러고 있는 거지. 여행으로 인해서 들뜨고 흥겨워하는 태복이. 태복이 신났어. 왜? 이렇게 멋있는 거 처음 봤거든.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다.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서 수십 볼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 눈앞이 어질어질하더니 호련이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왜? 너무 넓어서 현기증이 날 것 같아. 심리적 충격을 봤어.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수평선은 본 적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지평선 보기는 어렵지. 그렇죠. 근데 진짜 그냥 뭐 산도 있고 뭐도 있고 거 아니야. 그냥 딱 갔는데 그냥 맨땅인 거야 맨땅.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지.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발붙일 곳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 인간은 하찮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 저 넓은 들판에 사람은 그냥 쩜 하나 같은 거지. 여기에 이렇게 서서 보니까. 여기 미친 듯이 큰 백탑 하나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이.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에 좋은 곳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할 만한 곳이구나. 굉장히 이 대사 자체가 독창적이고 개성적이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되는 자세지. 그랬더니 정진사가 묻습니다.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 광활한 곳을 만나 별안간 통곡한다라고 생각하시니 그게 무슨 까닭입니까? 정진사는 어떻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지. 묻기에 나는 아 그렇지. 어머 여기 정진사의 물음 Q 나의 답변 A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뭐라고? 문답이라고 써놓을 수 있겠네요. 문답 그렇긴 하지. 그러나 천고의 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곤 하지만 기껏 소리 없이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질 정도에 불가했었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악기에서 나온다라는 소리는 들어본지를 못했어. 영웅 미인 울기는 하나 울기는 했으나 통곡하지는 않았다. 울기는 했지만 통곡하지는 않았다. 왜? 진짜 통곡할 만한 자리를 얻지 못해서. 사람들은 칠정 이제 그냥 평생 살면서 써먹을 단어니까 쓸게요. 희노애락 애오육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미움 욕망 요 일곱 가지가 칠정 희노애락 애오 요 일곱 가지 감정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 여러분들 요 감정 다 한 번쯤은 느껴봤잖아요. 한 번은 아니지. 여러 번 느끼는 거지. 이렇게 이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자 이제 색깔 좀 구분을 할게요. 보통 사람들은 슬픔만 울음을 유발한다. 라고 알고 박지원씨의 생각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른다.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낸다. 여기까지. 요거는 박지원씨 박지원씨 생각 전부 다예요. 귀찮아도 저기 지저분해져도 다 밑줄 글 거예요. 기쁨이 그게 다라면 울음이 나고 분노가 그게 치밀면 울음이 나고 즐거움이 그게 치라면 울음이 나고 사랑이 그게 다라면 울음이 나고 미움이 그게 다라면 울음이 나고 욕심이 그게 다라도 울음이 난다. 말 엄청 어렵지만 칠정 모두 울음을 만든다. 이렇게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소리를 지르는 것 통곡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 즉 통곡하면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다. 통곡하면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 통곡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서 통곡소리 천지간의 우레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오고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하다. 이치에 맞다. 사리에 절실하다. 그거 통곡하는 건 이치에 맞다.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내가 봤을 땐 통곡하는 거랑 웃는 거랑 똑같다. 얘네들 다 같은 거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험을 겪어보지 못하고 일반 사람은 이 색깔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저 색깔이었어.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놨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억지로 아이고 하는 소리를 낸다.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아 밑줄 그어놓고 같은 태도 찾기 이런 거 하려고 색깔 칠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해서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나오지 못하는 뜻일세. 통곡 소리는 사실 아무데서나 터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야. 진짜 감정이 희노애락 애호욕이 정말 끝까지 맥시멈 닿아야지 통곡할 수가 있는 거야. 한나라 때 가의라는 사람은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서 울음을 참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 황제에게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다. 상소문을 올리고 통곡을 했다. 사람들이 놀라고 회의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즉 한나라 때 가의라는 사람은 내 뜻이 통하지 않는 것들 이러다가 나라 망할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너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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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달해서 상소문 쓰고 통곡을 했다. 나는 그 가의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자 전체 다시 설명하면 엄청 멋있는 경치를 봤어. 정진사 우와 멋지다. 통곡할 만하군. 왜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칠정에 그게 달하면 통곡할 수 있지. 좋아. 그럼 나도 너 따라서 통곡 한번 해보자. 희노애락 애호욕 뭐 때문에 통곡하면 될까? 갓난애기한테 물어봐. 갓난애기는 세상에서 태어나면 처음 세상을 보고 자신을 사랑해줄 부모를 보니까 기뻐서 통곡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 기뻐서 통곡하면 되나요? 그렇지. 이제 대화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지금 여기가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정진사가 나 또한 그대를 쫓아 한바탕 울고 싶군. 칠정 가운데 뭘 가지고 울까요? 라고 물어보고 또 대답해주고 문답.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하죠. 박지원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보게.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나 질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해서 우는가? 갓난아기는 어디가 있어? 죄송해요. 박지원씨는 보라색이었죠. 갓난아기는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꽉 찬 친척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태연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이 없다. 슬프거나 화낼 이치가 없고 마땅히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꽉 찬 듯이 행동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분노와 한이 있는 거 아니야. 박지원은 그렇게 생각했어. 이를 두고 일반인들은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거나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모두 죽어 세상의 허물과 근심을 겪게 되어 있어 갓난아기는 태어난 걸 후회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 어차피 나 죽을 건데 왜 태어났어? 아 슬퍼서 운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 그건 갓난아이의 본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때 그러면 갓난아이의 본 마음은 뭔데? 즐거움 기쁨 즐거움 자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탁 트이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받는다면 얘는 다른 색깔로 칠할게요. 지금 박지원 선생은 어디에서 울만하다고 하고 있어? 요동벌판에서 울만하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울만한 데 있나? 추천해 줄게. 금강산 비로봉 가면 통곡할만해. 멋있어. 황해도 장연의 금모래사장 거기 가도 통곡할만해. 이거지.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지. 아 비슷해 어디랑 요동벌판이랑 통곡할만한 자리야. 지금 요동벌판에 임해서 맞이해서 여기서부터 산회관까지 1200리가 한 점에 산이 없어 하늘 끝과 땅 끝이 마치 아교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눈으로 지평선이 보여. 지평선이 보여. 하늘과 땅. 저기 풀로 붙인 것 같아. 고금의 비와 구름만 창창하니 여기가 한바탕 울어볼 만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아까 뜬금없이 세모 네모 쳐놨었는데 이제 쓰고 가야지. 갓난아기는 누구야? 연안 박지원. 작가 자신이야. 어머니 태주. 갑갑하고 좁은 곳 어디야? 조선이지. 넓은 곳 어디에요? 요동벌판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니까 너무 즐거워. 기뻐. 그래서 통곡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 암이장 지나 길을 나섰다. 이건 여정이지.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요동. 여기도 여정이죠. 번화하고 풍성하기는 10배쯤 되니 따로 요동기에 써놓았다. 번화하고 풍성한 거 봤죠? 견문이지. 서문을 나서서 백탑을 구경하니 서문은 여정이죠. 백탑을 구경했다. 견문이지. 그 제조의 공교함과 화려하며 웅장함이 요동벌판과 맞먹을만 하다. 얘는 감상이죠. 여정 견문 감상이 다 있다. 뒤에 백탑에 대해서 내가 따로 한 챔퍼를 해서 써놨어. 자 사람들 뒤에 백탑이 궁금하면 뒤에 백탑기 라는 파트 읽으면 돼. 라고 안내해주고 있다. 다음 페이지. 오케이.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